김 뭐? 아무도 하지 않는 저희 로지킴 구독자만의 바사노 특별한 혜택 뭐죠? 그 땡땡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6% 드리겠습니다 6% 남는 게 있을까요? 없어도 드려야죠 맞습니다 올리브오일 6개를 뽑아서 민 팀장님께서 드린다고 합니다 일정 안 하시죠 이제 지금 바사노 곧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? 우리 손님들한테 이번엔 어떻게 좀 해드릴까? 리베이트? 리베이트 보통 5%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1% 더해서 6% 리베이트 6%? 남는 거 없는데 원래 이 학계가 그런 게 아니겠어 그렇지 잘 해드리는 게 최고지 좋은 연예 골라드리고 그래 오케이 좋아 안녕하세요 로지킴 리얼티 그룹의 로지킴 민 팀장님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러 왔죠? 바사노입니다 자 원 배드룸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? 지금 원 배드룸이 658 스캡핀 742,000원입니다 그게 6% 사능해 10개 사서 줄게 원 배드룸이 얼마부터 시작하죠? 642,000원입니다 할인받은 금액인 거 아닌가요? 다 할인받아서 근데 사이즈가 중요하잖아 658 스캡핏입니다 엄마 아죠? 안 물어봤습니다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원 배드룸 얼마죠? 원 배드룸이 약간 체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D플랜이고 지금 76만 불 어마어마하죠? 정보했습니다 6% 저희들 받은 금액이죠? 네 거기다가 인센티브까지 빼서 76만 불입니다 649 스캡핏이고요 그리고 주니얼 2배드룸 새로 생긴 플로어 플랜이고요 807,705 스캡핏입니다 705 스캡핏? 오 오케이 자 그러면 2배드로요? 2배드 2배스는 972,000불 863 스캡핏 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이 좀 괜찮네요?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사실 가격이 조금 다른 곳보다 조금 세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이즈 때문에 그렇지 가격은 스캡핏 당으로 따지면 1,100불 때 초반이에요 정말 괜찮은 가격이죠 그러면 버킷 트럼보다 싸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들 꼭 한번 다시 오셔서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네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공 언제죠? 2028년 말에서 2029년까지도 갈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메인터넌스 핏? 63 스캡핏 지금 어디 가나 다 그래요 버킷 트럼람도 그래요 63 스캡핏입니다 그렇죠 네 디파짓 디파짓은 15% 15%인데 그 마지막 5%를 갖다가 네 언제 원하세요? 안 내고 싶습니다 하하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10%로 돼요? 연락 주세요 아 네 뭐든지 5%를 넣고 나서 얘기가 돼요 그럼 5% 응 5% 가능해요? 5%는 안 됩니다 하하하하 불가능 가능으로 한다면서요? 그거는 민 팀장님이 대신 내주세요 하하하하 그럼 가능하죠 네 근데 저희들이 6% 이렇게 리베이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아 그래도 약간 좀 뭔가 보자라고 더 받고 싶다 그런데 해서 좀 저희들 더 받을 수 있을까요? 인센티브 인센티브 어떻게 되죠? 만 불에서 25,000불까지입니다 원 배드로 인센티브가 얼마예요? 만 불 원 배드 덴 원 배드 덴도 만 불 투배드? 투배드는 15,000불 스리배드? 25,000불까지 작지 않아요?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? 연락 주세요 하하하하 원하시는 대로 네 저희들 오늘 저희들 바사누에 대해서 여러분도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네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 항상 부탁드리면 저희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보셨죠?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,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